여기 있는 강목교 선수가 있었어요. 이거 문제는 고등학 대회가, 맞은 모양인데요. 이기는 삼진. 이기고 있으니까요. 두 번호 승리부기 선수가 있었는데요. 삼구 삼진입니다. 칼칼한 섬진. 선수들이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. 선수들이 집중해야 되죠. 헛스윙 선진입니다. 조인성입니다. 김강민 스윙. 공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지. 스윙. 몸 쪽에 삼진입니다. 4구째 4구 헛스윙 삼진 당하는 오재원입니다. 투수는 아니지만 다수는 김재호. 제 6구 헛스윙 삼진. 공조에서 방망이가 나가거든요. 그래서 큰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주도가에 중요합니다. 오재원 두 선수가 끌고 가고 있고요. 삼성은 채태인 채용 선수 두 선수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. 전학으로 삼진. 빠지는 공에 조심해이 됩니다. 5구 삼진. 다행인 게 하루 만에 풀렸어요. 포스윙 삼진. 결과가 어떤 시리즈가 이어질지. 다행인 게 하루 만에 풀렸습니다. 스윙. 다행인 게 하루 만에 풀렸습니다. 다행인 게 하루 만에 풀렸습니다. 다행인 게 하루 만에 풀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